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엄마들 잘 지내셨어요?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또 걱정되죠 저도 걱정돼요 우리 애들이 또 학교를 못 갈까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 모유 수유도 너무 어려워지고 병원에서도 애기 자주 못 만나고 산후조리원에는 아빠가 잘 들어갈 수가 없고 너무 여러가지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우라이티비 질문에 선정되신 분은 지니썬이 님이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줄 서 봅니다 모든 영상 보면서 배우고 있는 30일자 초보 엄마예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면서 먹는 아기 깨워 먹이기 수유텀이 아닌데 칭얼거리고 우는 아기에게 먹여야 하는 건지 과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우선은 이제 엄마들이 아기가 먹다가 자꾸 졸려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먹다가 자꾸만 자는 것이 원인이 여러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량이 부족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을 때 아기가 쉽게 잠에 빠져들고 두 번째는 분만제 약물 사용 분만하는 동안 사용한 약물 때문에 좀 나른해 하는 아기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이 부족한 경우예요 아기가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꾸만 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찔끔 먹고 또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찔끔 먹고 또 조금 자고 일어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엄마의 다른 동영상에 달린 너무 댓글을 많이 달아줬더라고 이 댓글 저 댓글 많이 봤는데 그것으로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아기가 좀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30일 아기들은 많이 자요 그 전에 오히려 덜 잤는데 30일부터는 정말 많이 자거든요 30일에서 35일 사이에는 좀 많이 잡니다 그래서 엄마가 수유텀이 아닌데 아기가 찡얼거리고 울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엄마들이 수유를 딱 시작을 했어요 수유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 시간 안에 수유를 끝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40분 그런데 40분 아기가 덜 먹었다 더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좀 더 먹이고 한 시간 안으로 끊으세요 아기들이 다 먹을 때까지 졸면서 먹는데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는데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기를 계속 먹였다 그럼 아기는 수유텀이 짧은 아기들은 잠이 너무 부족하게 돼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쪽잠을 자면서 피로는 그대로 쌓이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짧은 잠만 계속 자면 피로하잖아요 아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간 만약에 아기가 오후 2시에 자면서 탕 깼어요 그러면 기저귀를 바로 갈고 아기 수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시 5분쯤에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 2시 5분에 수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자꾸 졸아요 깨워서 먹이세요 이 이전에 푹 자고 나서 이것을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시 이전에 아기가 굉장히 딥슬리로 한 상태에서 2시에 딱 수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기를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고 그리고 아기가 물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아기를 흔들어서 좀만 더 먹어봐 좀만 더 먹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귀염둥이 출연 세모자 썼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수유하는 엄마예요 그럼 이제 수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기가 자네 가만히 잠이 들었어 어떻게 할까요 슥 땡겼다 놔 슥 땡겼다 놔 아기를 내 가슴쪽으로 슥 땡겼다 놔 이제 아기가 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빨아요 졸면서도 빨아요 자 그런데 아기가 계속 자 계속 자 그럼 어떡해 네 흔들어 입을 흔들어 줘요 아기 입에 물려 있는 유두인데 그냥 마구 흔들면 유두가 빠져요 살짝 밀착시켜서 흔들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라고 합니다 흔들어요 그리고 아기도 같이 좀 흔들어요 막 이렇게 흔들려는 얘기가 아니라 요정도 요정도 흔들어 줘요 흔들어 주면 아기가 또 먹어요 근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아기가 전물잠 생기죠 바로 아기를 유두를 빼 가지고 수유쿠션 이렇게 세워 요렇게 요렇게 세워 모자 원래 쓰면 안돼 모자 쓰면 안되고 속삭이도 푸르고 좀 푸르고 양말도 좀 벗기고 약간 시원한 상태로 모유수유를 해야 좀 덜 졸죠 그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자 근데 이제 아기를 요렇게 안으면 애기가 잠이 들어요 요렇게 엄마들은 떨어질까봐 요렇게 앉고 있는데 따뜻해서 잠이 드니까 약간 애기를 요 자세가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세는 아니라서 이 자세를 하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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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약간 흔들고 흔들는데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너무 잠이 빠져드니까 힘들다가 또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잠이 깹니다 애기가 세워져 있으면 잠이 깨요 그럼 일어났어? 그래 우리 다시 먹어보자 하고 또 먹여요 자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은 손목하고 이 손에 너무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옆에 역류방지 쿠션을 놓고 아기를 잠깐 눕히는 건 괜찮지만 바닥에 눕혔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 데리고 왔다 이건 너무 힘드니까 요 정도에서 애기가 깊은 잠이 들지 않았을 때 바로 깨워줍니다 그리고 또 먹여요 요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아기가 어느 순간에서 딱 잠이 깨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시 5분에 시작했던 수유를 쭉 이어가서 웬만하면 45분까지 40분가량 양측 수유를 열심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애기가 정말 다 먹었다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을 때까지 엄마가 먹이는 거예요 가슴에 대려하는데 입을 여전히 벌려요 그럼 계속 먹이세요 좀 더 먹여 꼭 40분에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50분까지도 먹일 수가 있고요 열심히 먹여 열심히 먹이고 하고 나서 이제 애기가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아기를 이렇게 세워 안고 깨워요 똑같이 요 자세로 깨워요 수유 쿠션을 위해서 깨워요 깨운 다음에 트름하자 그리고 엄마가 어깨에 이렇게 얹어서 내 몸을 트름시키시죠 그럼 아기는 이제 졸려 트름도 안하고 또 자요 그러니까 애기를 깨울 때 요렇게 깨우지 말고 요렇게 해서 아기를 깨웁니다 깨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자 해서 애기를 깨워요 깨우고 트름을 시켜요 자 트름을 만약에 5분만에 하는 얘기도 있고 20분만에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트름하고 나면 한 번만 더 먹여요 1시간이 아직 안 넘었다면 1시간 넘어서도 잠깐만 더 먹여요 추가로 수유를 해줘요 애가 깼으니까 트름도 했으니까 꼭 하고 나서 여기 위에 빈 공간이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채워줘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수유 쿠션 위에서 내려서 역류 방식 쿠션이나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애기랑 놀아줘요 그럼 30일 정도 애기는요 한 5분에서 30분 정도 놀 수 있는데 30분까지는 못 놀아요 보통 한 5분 15분 요 정도 놀 수 있어요 그럼 아까 2시에 깼고 한 40분 먹여서 45분이 됐고 트름하느라 10분이 지났고 그럼 2시 55분 그래서 추가로 수유했더니 이제 3시나 3시 5분이 됐다 자 이제부터 애기의 눈빛을 잘 바라봐요 애기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봐 그럼 이제 애기가 눈을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요거 한 번이면 이제 졸린 거예요 그리고 하품을 가볍게 음 이거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애가 멍 이러고 있어 팔다리도 안 잊었고 이것도 졸린 거예요 요런 자세가 보이면 속사개를 싸서 아기의 모로반사를 좀 증정시켜주게 속사개를 싸놓고 토닥토닥 해서 재웁니다 그래서 애기가 2시에 일어났다면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무조건 자야 돼요 신생아들은 특히 생후 2달 이전의 아기들은 그때 안 자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배고파서 또 못 자 3시 반이 되면 약간 허기가 올라와 그럼 이제 못 자요 그럼 이제 애기가 만약에 4시가 됐다 이제 수유한 지 2시간이 넘어갔다 수유를 마친 지 1시간이 됐다 그럼 이제 더 이제 약간 허기가 목마름이 올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고픈 건 아니지만 목이 마르다고요 그럼 이제 또 먹여야 돼요 그럼 이건 수유텀도 아니고 지켜지지도 않고 애는 맨날 졸면서 먹고 이거 뭐지 뭐지 하면서 책바퀴가 계속 돌아요 일어난 시간부터 먹기 시작한 시간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는 아기를 꼭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이 꿀잠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려놓으면 자꾸 깬다 그러면 안 와서라도 푹 재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기가 제대로 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수유를 이어가시면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아기가 먹으면서 잠자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네 엄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어떤 틀을 가리켜 드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따박따박 재라니까 아니라 엄마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아기가 길게 놀지 않고 졸려하는 순간을 잡아서 바로 재우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, 3시간 사이에 수유텀이 있는 아기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생후 2달이 지난 아기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신생아 시기를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스케줄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이 자는 아기들은 더 잘 지우려고 노력하시면 먹을 때 덜 졸고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아기들은 충분한 수유료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잠을 잡니다 아기들은 세상에 똑같은 아기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틀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 아기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이렇게 보고 우리 아기는 배고픈 건 절대 못 찾는 아기야 그러면 빨리 먹여주고 잘 먹여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배고픈보다는 잠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은 잘 재워야 잘 먹는 거고요 엄마들이 그것을 우리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보면서 깨닫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엄마도 보는 눈을 길러보세요 관찰의 능력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기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편에 만나러 유주 네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어떻게 해냅을까요 이제 엄마도 ץ